즐기게 즐겨주신 것 같아요 축사! 네, 저희 다음 곡도 기념해 주시겠어요? 축하드립니다 네 조아두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아, 성격하신다고 아, 조아두는 저희 이번에는 암희들에게 동일하게 찍을 거예요 정말 귀여운 소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행복해 주세요 네, 그러면 이어서 저희 조아두와 불러준도록 하겠습니다 컷 물, 물 마셔야겠습니다 물 여러분, 저희가 생일 만에 출연했을 때 혹시 저희 노래 들으면 어떻게 알까요?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,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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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ll know 배妳 비난 축하드립니다 추억 เรา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이안 마지막 인사하고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서 보내세요 둘 셋 드링이 러메이징년에 지금까지 다이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 오늘 하루 다이안 마지막 하루 되세요 네 그럼 저희 다이안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신 거죠?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월일 기간인데 너네네네네 지금 여기서 나가고 싶었는데요 저희 다이안 어...무구 설명 순한데 다울려네네 이 영상도 나오니까 많이 뵙고 싶어서 그 영상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하하하 내가 진짜 안가가가 된다고 했어요 둘 셋 드링이 러메이징년에 지금까지 다이안습니다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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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